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종목 10가지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원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황윤석 전문가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종목 장세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답답해하시는 시청자들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주를 찾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테마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좀 더 보유하면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그럼 황윤석 전문가님께서 테마와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5가지를 가져오고 오셨을 거라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바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5개 5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차용조 소장의 픽 5가지를 볼까요 카카오와 현대건설, 시젠, 어버브 반도체, 세운 메디카를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황윤석 전문가는 엠게인 그린케미컬, 메디톡스, 서진 시스템, 금오석유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가지 종목을 지금 잘 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두 분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차용주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를 추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카카오가 최근에 이슈화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이슈가 됐었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사야 되느냐 후에 사야 되느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제가 좀 반드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당일날 상당히 7% 넘게 시작을 해서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죠 별로 논쟁이 없죠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면 20만 원을 간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액면 분할이라는 게 주식의 기업 본질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기본을 우리가 잇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가격이 너무 50만 원대의 고가였었고 이제 1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뭔가 좀 유동성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라는 게임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남양유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루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 물론 많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모멘텀이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보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모멘텀 외에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직 카카오가 유동성이 생기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동성에 기대서 무턱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액면 분할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할 것인데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사야 되냐 하고 회사에 사야 되냐 아무런 논쟁거리가 안 된다라는 점을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체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액면 분할 전에 사야 하느냐 후에 사느냐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을 알아볼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을 드리니까요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N게임입니다 열혈강호로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온라인 게임주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62%에 달하는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종목이 아주 테마가 뜨겁게 했는데요 메타라는 게 일단 슈어패스 넘어선다는 얘기고 버스는 유니버스라고 해서 우주 개념입니다 커즈머스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미국의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는 로블록스가 상장하고 나서 시총이 4월 10일에 상장했는데 벌써 시총이 42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700조에 달하는 메타버스 시장에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이 너도나도 앞다퉈서 블록체인 기술 쪽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은 지금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의 30%를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거를 독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쪽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엔게임은 작년도 매출이 424억, 영업이익이 100억인데요 지금 신규 상장됐던 자이언트 스텝을 보면 VFX 시각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경우는 시총이 4800억에 달하는데 지금 이 엔게임의 경우는 시총이 이제 1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매소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 제안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테마에 엮여있는 엔게임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좀 관심이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황윤석 전문가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엔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3% 올라가고 있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이 다 좋은데 건설주들이 우리가 이제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좀 일정 부분 테마를 형성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끝나고 나니까 이것도 결국 당선되신 분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바꾸고 있으면서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이 꿋꿋하게 가는 것은 건설사들이 확보한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엄마무시하다 그리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한 2, 3년간은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풍부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다시 건설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테마로 움직였었던 일정 부분들이 가시고 결국 기업의 주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 결국은 이익단이 개선되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대장주로 현대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테마주로서는 GS건설이 올라왔죠 저도 GS건설을 설명드렸을 때 자의라는 브랜드가 재개발, 재건축 선호도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힐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 또한 이러한 브랜드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는 3위 안에 들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봉 차트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오닐의 컵 모양의 변형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만 5천 원대를 뚫어준 지금 현재 모습에서 4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4만 5천 원대에서 횡부한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상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대건설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저 1봉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봉 차트 저희가 다음에는 시원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현대건설 일단은 주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주들에 대한 다시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현대건설 건설주 중에 대장주라고 했으니 현대건설을 두 번째 종목으로 차장주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지금 탄소배출권 테마가 제일 핫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기후정상회담이 이제 22일부터 23일날 개최가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파리기후협약과 관련돼서 지금 탄소배출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미중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의 배출에 관련된 협의 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전환자금이라든지 지원과 관련돼서 연이어서 지금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같이 소재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그다음에 전환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친환경과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배출권 테마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린케미칼의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전반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80억, 지난해 영업이익이 72억이었는데 벌써 작년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배출권 테마하면 휴캠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2, 1,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도 시간을 딱 맞춰주셨는데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너무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린케미칼인데 탄소배출권 관련 엮여있는 테마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그린케미칼이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관심 종목에다가 잘 올려놔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종목을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요즘 핫한 CGN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N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저도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CGN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냈고요 수익성은 셀트리온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진단키트와 코로나19 백신 진단키트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일회성 수익으로 한 번만 거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가 아무리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반등의 폭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일단 먼저 CG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정도로 한 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코로나19가 한 2, 3년 지속된다고 보면 그동안의 영업이익을 땡겨왔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 2년 정도 영업이익을 땡겨왔고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진단키트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CGN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상 움직이면 쉽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차트가 움직이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추세 순화한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CGN에 대한 해법까지 차영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CGN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금 보시고 계신데 두 분이 1분 30초 동안의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나 이 종목 저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너도나도 진단키트나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하는데 너도나도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미국 엘러건사에 보톡스 기술 수출을 한 이후에 지금 보면 에볼루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했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톡신 제재의 전부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적자 영업의 비용이 165억이나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월 식약처에 코어톡신이나 메디톡신의 출하가 승인이 됐고요 3월 달에 보톨린 톡신 제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49.7%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막혔던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볼루스한테 합의금 100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영업이익이 108억이 들어오면 208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악재가 해소되는 기업들을 조금 길게 보고 접근하셔서 사놓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를 오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황윤성 전문가님의 종목은 바로 메디톡스였습니다 두 분이 세 번째 종목은 또 나란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말씀 두 분이 해주신 것처럼 또 약간은 다른 쪽에 제약바이오 아니지만 다른 쪽에 결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0.49%, 0.5%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이 중국 쪽의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중국 시장에 영향이 많이 끼치는 요즘이니까 그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일단은 코스피는 여전히 0.4% 상승세를 기록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핫한 종목이죠 업어부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한 3%대 흐름들을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등락이 상당히 크네요 고점은 6% 저점은 한 3% 마이너스 3%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 위아래 변동성을 좀 갖고 있죠 업어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업어부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밥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mcu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에 있어서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데에서 전반적인 mcu라고 해서 종합 컨트롤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밥솥도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쓰나요? 차량용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돼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온도 적자가 크죠 영상 50도에서 마이너스 50도까지 가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흡사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업어부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로 진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CEO라고 한다라면 이게 업어부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왔을 때 쓰라고 했을 때 선택을 쓸 수 있을까요? 당장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땡겨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현장에 쓰이게 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남겨두시고 종료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업어부 반도체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으니까 업어부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번째 종목은 5G의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이 이제 17% 감소로 했고요 영업이익이 91% 감소니까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5G 쪽에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의 부품 매출이 48% 또는 10% 정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는 5G 뿐만 아니라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또는 전기차라든지 전방 사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5G 쪽에 KMW나 OE 솔루션 같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 캐나다, 일본 또는 5G 통신 장비 수출이 계속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ESS 부품은 특히 반도체 장비 부품도 82%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ESS 부품도 17%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326%나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이제 확대되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조정 구간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조정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보면 서진 시스템에 CB를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지분을 2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CB 전환가인 4만 7천 원을 주가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딱 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어김없이 오늘 또 8개에서 종목이 설명이 마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씩은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댓글을 올려 주셨어요 댓글을 올려 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 상한가 입절을 했는데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해피파크님의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경주 소장님께는 어버브 반도체를 좀 질문 드리고 우리 황윤석 선문가님께도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M게임 조금 더 궁금하다 어떻게 전략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야 될지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버브 반도체 볼까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기대에 한 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변동성이 된 것은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기에는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 어버브 반도체 부분에서 한 달 하면 정말 좋고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버브 반도체가 실체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일단은 지금 기대감을 올라서 익절하셨다면 정말 잘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버브 반도체가 이런 것들을 개발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나온다든지 개발이 첫 번째는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쓰임새입니다 이것까지 다 충족이 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뭐 일단은 익절을 하셨으니까 수익을 보셨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 번 더 그 찬스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황윤석 전문가님 엠게임 엠게임을 보면 지금 주가가 메타버스 처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엠게임이 제일 먼저 많이 올랐어요 40%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받아서 지금 하락장에서 이제 저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매출이 424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110억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은 시각효과 관련 기업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이 130억인데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엠게임은 지금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티수드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